어제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음식 접대 상한을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유통 매장 등 많은 분야에서 타격이 예상되지만, 특히 한우 같은 농축산물의 소비가 급감해 농축산업이 기반인 충남지역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한우 농가입니다. 수입산이면 몰라도 한우는 3만 원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5만 원 아래 선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홍성지역은 한우 산업 기반이 흔들릴 거란 말도 나옵니다. 3만 원 주고 어찌게 소고기를 먹겠느냐. 오히려 한우고기를 많이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수입소고기를 작년은 그런 법안을 잡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선물로 뜨민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선물이 5만 원으로 묶이면서 비상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과일 선물 매출 비중을 봤더니 5만 원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전국 최다 최고로 꼽히는 태안의 화훼농업을 비롯한 꽃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조사 화환은 1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경조사 비용이 10만 원으로 제한돼 꽃거래 자체가 위축될 거란 분석입니다. 꽃집 매출의 50% 이상이 경조사 화환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동결이 된다고 하면 꽃집 운영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어민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명절 수협이 판매한 수산물 세트 196개 가운데 5만 원 이상이 55%를 차지했는데, 5만 원 아래 선물만 가능하다면 어민들까지 연쇄 피해가 우려됩니다. 먹거리와 선물에 이번 김영란법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지역 농축수산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PJB 강진원입니다.